강서구는 지난 15일 구청장실에서 강서경찰서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업무협약을 맺고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정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센터를 총괄 운영하고 강서경찰서는 센터에 학대예방경찰관을 파견,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센터는 강서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고통받는 위기가정을 찾아내 지원하는 등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